여기서 일하는 이유도 그 여자때문인거냐고 미키라구 아 여기다 피슈 좀 아 잠시만 뭐야 나 창고에서 컵 좀 더 꺼내올게 어 그럼 내가 먼저 마감 준비하고 있을게 응 귀여워 응 귀여워 자아 갈게 응 뭐야? 아는 사람이야? 어 자주 왔던 사람인가봐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어 어 흠 흠 흠 흔들리는 널 봐도 모르는 척 밟게 웃고 허세하게 장난치는 아니야 혹시 혹시 그 사람이야? 그 사람이 여길 왜 와? 그냥 우연히 온거야 나는 그걸 믿으라고? 나 몰래 맨날 찾아오는거 아냐? 흠 흠 흠 흠 날 볼 때 그 사랑 흠 그냥 흠 그냥 윤나할거야 설마 그럼 그동안 저 여자 기다렸던거야? 흠 흠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인 거라고 어쩌다 가라도 마주칠까봐 한 번쯤 다시 찾아올까봐 그게 아니라 그래 사실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래서 너 만날 수 있었고 너 덕분에 다 잊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만 하자 가까이 오지마 나 이제도 못 믿겠어 예전엔 여기 있으면서 네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젠 그 여자 생각밖에 안 나 여기서 둘이 뭘 했을지 또 앞으로 뭘 할지 갈게 갈게 더 싫으니까 이해해 날 볼 때 그 사람 겹쳐 본다 해도 날 두고 그 사람 찾아가지만 날씨가 어디서